이번 프리메디칼데이 협력진료 활동은 요로단 코이카 봉사사무소과 요로단 코이카 사무소 그리고 현지 보건소 인력들에 참여하여 일반적인 무료진료와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 인지를 통한 건강증진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력진료를 시행한 사우스 알투알 지역은 요로단 변두리 빈곤지역 중에 한 곳이며 특히 사우스 알투알 보건소는 최근 요로단 코이카의 지원으로 증축 개원한 보건소라 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 요로단 acostume 기호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협력활동 플리메디컬 데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혈압, 혈당, 기만도를 측정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협력활동이 평소에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요르단에 계신 환자분들이나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분명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